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상담사 구세주입니다 자 오늘 연휴 지나고 또 주말입니다 자 우리가 목요일 금요일 잠깐 시장을 대응을 했는데 자 두산 에너빌리티 어땠어요? 지금 체코 순방 이슈 때문에 기대감에 살짝 올랐다가 1년선 돌파하고 추세로 완전히 꺾어놓은 상황이었죠 자 그리고 나서 추가 상승을 하지 않고 자 마이너스 4% 정도 조정을 보이면서 금요일장 마감을 했습니다 자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락을 하니까요 여기서 이제 슬슬 나온 얘기가 재료 수멸이다 이제 끝났다 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조정을 받고 자 1년선 이탈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조정 줘도 상관이 없다 괜찮다라고 보여주고요 자 어차피 추세를 여기서 꺾어놨고요 앞으로 나올 만한 이슈와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이런 상황을 앞두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기에는 사실 이게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우리가 연휴 5일 지냈죠 자 그리고 나서 중간에 자 이렇게 샌드위치식으로 목요일 금요일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말 자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월요일장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데 자 보통 한 주 이렇게 봤을 때 자 한 주 중간에 하루 이렇게 쉬는 날이 있으면요 자 그 주는요 사실 진짜 실제로 수급이 평소와 같지가 않아요 하루만 쉬어도 그 정도인데 자 중간에 이렇게 샌드위치로 갈 때는 자 온전한 정상적인 수급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자 지금 우리가 연휴 끝나고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시장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지금 가장 얘기가 되고 있는 게 금투세죠 자 금투세 관련해가지고 지금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었는데 자 연휴 기간에 지금 유예 쪽으로 이제 가닥이 좀 잡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유예하자라는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자 금투세만 유예가 된다고 해도 사실상 폐지가 되면 가장 이제 좋은데 자 일단은 유예만 된다고 해도 자 지금 금투세 때문에 계속 조정받으면서 빠졌던 이런 시장 분위기들이 자 지금 다시 강하게 반등을 자 전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또 뭐 있죠? 자 지금 금리 인하 기조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자 금리 인하가 되면은 주식시장이 어때요? 좋죠? 자 코로나 때 금리가 거의 제로금리였잖아요 자 코로나 때 어땠어요? 자 코로나 때 상승이 엄청나게 이뤄졌었잖아요 자 돈이 자 금리가 제로금리니까 자 이 돈이요 다 주식시장으로 쏠리는 자 그런 현상을 보였는데 자 결국에는 금리 인하 기조가 자 이제 0.5% 비컷으로 시작이 되면서 자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락을 이제 할 텐데 자 금리 인하가 될수록 주식시장에는 영향을 준다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거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투세 에너빌리티 중요한 공시들도 남아있고요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자 이제 앞으로 정식적인 이제 발표 자 이것도 있는데 자 체코 가서 56건의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지금 있고 원정 관련해서 어떻게 흐름이 전개될지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다 드릴 테니까요 지금 혹시 여기서 좀 걱정되시거나 지금 주가 하락이 좀 고민되시고 좀 불편하다고 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영상 반드시 보시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수익 가져가는 데 있어서 여유 가지시고 대응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이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야 43만 우리 투세 에너빌리티 주진님들이 이 영상을 한 분이라도 더 많이 보시고 또 수익 보시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동안 좀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주가가 올라갈 때 못 올라가고 자 이런 쌍바닥을 찍고 나서 이제 다시 추세를 전환하는 시기라서 자 여기서 수익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자 구독, 좋아요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뉴스를 좀 볼게요 자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뉴스가 오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국과 체코 정상회담을 했는데 자 장관급만 13명 양국 포함해서 13명이 임석을 했다 그래서 양국이 자 사흘을 건 프로젝트다 라고 입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장관급이요 대통령이 이렇게 정상회담을 가면 한 2명에서 3명 정도 이 정도 착석을 해요 그러면 양국에 한 6명 정도 자 이렇게 임석을 하는데 자 지금 우리나라가 한 7명 그리고 체코에서 6명 자 이 정도가 지금 가서 자 13명이 지금 임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장관급만 자 그만큼 양국이 사흘을 걸었다 뭐예요? 원전에 자 원전 관련해서 얼마나 지금 중요한지를 자 지금 이 장관급 임석 인원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지금 체코 정부에서는 자 24조원 규모예요 두 개 자 지금 체코 정부가 정부 이래 지금 역대급 수출 계약인데 자 체코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지금 24조원이라는 큰 돈이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체코가 돈이 없어가지고 이 돈을 우리나라에게 금융 지원을 요청을 했다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금융 지원을 요청을 했다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자 그러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4조원 5조원 막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이런 금액 단위가 그래가지고 저도 좀 놀랐는데 자 이거는 사실과 다르다 자 지금 체코 정부가 우리나라에게 돈을 요청하지 않았고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돈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올 텐데 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순방 곳곳에 자 두꺼반의 신규 원정 건설에 대한 양국의 지대한 관심이 절실함이 녹여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얘기가 돼 있습니다 자 순방 첫날 자 19일 진행된 한국과 체코 자 정상회담에서 자 우리나라 장관들 그죠? 자 우리나라 장관들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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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7명의 장갑급 인사가 임석을 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 나옵니다 자 통상적으로 자 2명에서 3명 그죠? 일반적이지만 이번 순방에는 7명 인사들이 자 군 1호기에 올랐고 자 이들이 확대 정상회담에 참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체코 측은 6명이 나왔죠 그죠? 자 체코 측도 지금 자 이런 두꺼반의 원정 관련해서 자 엄청나게 사활을 걸었다 역사상 가장 큰 돈을 투입할 정도로 그죠? 사활을 건 프로젝트라는 점이 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래서 지금 양국이 자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우리나라 국민들도 관심이 많지만요 체코 국민들도 관심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원정 관련해가지고 자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공정하고 원칙을 지키면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더 꼼꼼하게 지금 이 수주 입찰 진행을 했는데 이때 이 전문가만요 200여 명이 지금 참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지금 우선수주 협상 대상자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자 얼마나 지금 꼼꼼한 가운데서 지금 이 경쟁을 통과를 했는지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는 이렇기 때문에 자 체코 관련해서 자 더 이상의 우리나라 최종 계약만 앞두고 있지 더 이상의 이변은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보세요 자 체코 두코반이 원전해서 한국 외에 다른 대안은 머릿속에 없다 그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자 체코에서는 자 지금 이미 점검을 할 만큼 점검을 했고요 지금 이견이 없는 상황에서 만장일치로 우리나라를 지금 선정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 말고 대안이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말고 다른 국가 어느 나라를 지금 하라고 하더라도 자 미국을 하겠어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웨스팅하우스 지금 뭐예요? 자 수주 관련해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얘네는 얘나면 얘네들은 이제 기술 설계 기술만 있고 이 설계 기술로 조금 연명을 하면서 자 우리나라에다가 소송을 좀 걸 뿐이지 자 결국에는 지금 시공 능력이 없다라는 거 어렵죠 자 원전 생태계가 지금 있어야 되는데 자 미국은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40년 가까이 신규 원전 수주를 못 받고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자 우리나라랑 해봤지만 상대가 안 되죠 공기 부분에서 지금 이 부분이 안 돼요 자 지금 체코가 자 우리나라 지금 24조원이 금액이 작아가지고 우리나라를 선택한 게 아니라고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자 지금 온타임 온버진 자 공기를 잘 지키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없기 때문에 체코은 우리나라를 선택을 한 거고요 그리고 24조원이 절대로 저가 수주가 아닙니다 자 24조원이 합당하다라고 합당하다 체코 입장에서도 합당하게 가격 제한을 했다라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칭찬을 했어요 그렇게 싸지도 않고 그죠? 그렇게 엄청나게 지금 거품을 끼지도 않았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2배 비싸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공기를 10년, 12년 이렇게 못 칭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체코은 우리나라를 선택했다라는 거 그래서 몇 가지 원전 관련해서 우리나라 오해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하나씩 좀 풀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 저가 수주다 뭐 돈을 우리나라가 지금 지원을 해주면서 지금 이거를 끌고 간다 뭐 이런 거 자 절대 아니니까 여러분들 꼭 이런 부분도 명심하시고 지금 안티 관련해서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면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안티들이 나오죠 그런 다음에 지금 개인들의 물량을 조금이라도 더 싸게 받아 먹으려고 자 이런 식의 좀 짓거리들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 속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지금 이런 부분들 자 그리고 원전뿐만 아니라 자 전방위적으로 지금 56개의 MOU를 체결했고요 자 지금 원전 지는 데 있어서 자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 체코뿐만 아니라 체코에서는 자 보세요 자 한국 외에는 두꺼번에 원전 지는 데 있어서 다른 데는 지금 전혀 없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자 양국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결론을 짓고 최종 개혁까지 결론을 짓고 지금 전방위적으로 원전 동맹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어갈 수 있길 바라는 상황이다 이렇게 서로가 지금 원하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지금 우리나라가 한국과 미국 간의 한미 글로벌 원전 동맹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체코까지 같이 포괄적으로 동맹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 미국의 원전 설계 능력 그죠? 웨스팅하우스 그리고 한국의 시공 능력 세계 최고죠 그 다음에 체코의 원전 부품 공급망 자 이걸 토대로 해서 제3국에 협력해 자 유럽 원전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자 이러면 거의 최강이죠 자 이렇게 되면 자 체코 같은 경우에 유럽에서 굉장히 탄탄하게 제조 시장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체코에서 원전 부품 공급망을 이용을 해서 지금 이 제3국에 자 원전을 준비하는 이 유럽 국가들 자 글로벌 이 지역 중에서 지금 원전을 가장 많이 지으려고 하는 이 지역이요 바로 유럽 지역입니다 자 유럽 국가들에 지금 협력을 해가지고 이제 제3국에 자 같이 나가겠다 자 이런 건데 자 이렇게 되면은 진짜 그때는 유럽 싹쓸이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우리가 앞으로 전개되는 거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체코 한국 그 다음에 자 원전 전주기 협력 체결을 했습니다 그죠? 자 1천조 이상의 글로벌 시장이 열린다 자 지금 유럽만 해도요 체코가 지금 2기를 시작으로 자 플러스 2기를 더 패밀리점이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200기의 원전은 유럽 지역에서 추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1천조 이상의 글로벌 시장이 열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른 거는 뭐 걱정하실 거 없고요 원전 최종기와 관련해서 체코 상업 만나가지고 자 지원을 다시 한번 당부를 했고 결국에는 이제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는데 자 돌아오면 뭐 하겠어요 이제 중요한 내용들 정리해서 발표를 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주말 동안에 이제 다시 한번 이 원전 관련해서 이슈가 부각이 될 거고요 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원전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데 어쨌든 금요일날 조정을 미리 줬기 때문에 월요일날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어요 계속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하면 자 지금 재료 소멸로 월요일이라말로 잠깐 올랐다가 주가 빠져버리는 자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자 오히려 미리 조정을 줬다라는 건 자 지금 이슈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조정을 줬다라는 게 자 훨씬 재료 소멸로 갈 가능성이 아니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낫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게요 자 다음 주에 중요한 일정이 있어요 자 9월 26일인데 자 9월 26일에 우리가 기다렸던 공식 하나 있죠 여러분들 잊어버리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 좀 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 자 두사 에너빌리티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인데요 자 두사 에너빌리티 smr 기자들의 납품 자 이게 5월 28일날 이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자 5월 28일날 자 서울신문에서 자 미국의 smr 협력사 잭팟 임박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이 해명 공식 자 당사는 미국 뉴스태파워 지분 투자한 전략적 투자자로서 뉴스태파워가 수주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일정규모 기자재 공급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자 당 보도에 관련해서 뉴스태파워 smr 공급 관련하여 당사의 기자들의 납품에 자 구체적으로 확정되만은 없습니다 자 상기 내용 관련해서 확정된 시점에 자 1개월 이내에 제공시 하겠습니다 라고 맨 처음에 얘기를 했으며 자 이때 5월 28일이었거든요 자 5월 28일날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요 자 이날입니다 이날 자 처음으로 주가가 지금 거의 10% 갭 상승을 해서 지금 19% 때까지 지금 상승을 한 날인데 자 이 조단위 자 거의 10조 11조 되는 이 조단위의 종목이요 자 10% 갭 상승을 한다는 건 진짜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슈가 굉장히 컸고요 자 이때 처음으로 파동이 한번 나왔어요 시장의 관심을 여기서부터 이제 집중시켜서 이제 가고 있었던 건데 자 이때 이제 공시가 나온 이후에 자 1개월 이후에 재공시 하겠다 라고 했던 게 6월 26일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3개월 이내에 재공시 하겠다 자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9월 26일입니다 자 그럼 9월 26일날 이 공시가 기다렸던 우리가 4개월 동안 기다렸던 이 공시가 드려 나오게 되는데 자 지금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 공시를 연기를 하고까지는 않아요 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자 결국에는 이제 발표를 할 텐데 자 50조 SMR 프로젝트입니다 뉴스태 파워 자 뉴스태 파워가 지금 미국의 50조 SMR 프로젝트를 하는데 여기에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 에너빌리티는요 여기에 죽이기 관련해서 납품을 할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지금 여기를 자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자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무조건 한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얼마에 어떻게 얼마까지 했느냐 그래서 지금 2조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올라갔던 파급력을 보면요 자 공시가 이제 목요일날 나오죠 자 그럼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한 번 이런 상승 파동이 한 번 더 재현될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지금 원전 분위기가 슬슬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SMR 관련해서 이 공시까지 내용이 나오면 자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자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는 거 다음 주 일정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공시 나올 게 또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일정들 그 다음 추가 나올 수 있는 공시 내용들 그리고 이슈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같이 이 전달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자 두세 에너빌리티 관련해서는 자 지금 장기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면서 우리가 수익을 자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자 일단 두세 에너빌리티 지금 여기서 주가가 자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수익을 자 제대로 한번 보고 싶다 하신 분은 두산이라고 문자를 한번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자료와 함께 타점 공유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원래 두세 에너빌리티가 지금 이 가격 있죠 지금 17,960원 자 여러분들 이 가격 다시 한번 구경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전 체코 원전 이후에 이 가격은 다시는 구경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구경을 다시 하고 있죠 자 뭐 때문에 그래요 두세 에너빌리티 지배구조 개편 때문에 그렇죠 자 지배구조 개편 때문에 주가 올라가려다가 급락 나오고 여기서 상한가를 가도 모자랄만한 이슈들이 나왔는데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조정을 보였었는데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자 순방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자 원래대로라면 여기서 그냥 주가 지지고 있어도 사실 할 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 아무런 얘기가 지금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 2개월 동안 자 우리를 굉장히 좀 괴롭게 했었던 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일정이 잡혀 있었던 거 있죠 임시 주총이라든가 임시 주총이라든가 자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 반대 의사 청구 그 다음에 주식 배수 청구권 이런 일정들이 다 있었는데 이런 주요 일정들 다 나가리 됐죠 왜 그랬어요? 금감원에서 증권 신고서를 계속해서 반려를 시켜버렸잖아요 그랬더니 이 일정 안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기간을 지금 기간 안에 승인을 못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일정들이 다 나가리가 됐고 다시 두산그룹에서 재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일정 관련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냥 끝난다? 라고 하면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적으로 자 지금 공식적으로 철회라고 발표를 하지 않아도 시장에서는 아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주가가 지금 올라올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지금 슬슬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런 호재들에게 이 호재들이 원래 반등을 안 하다가 반응을 안 하다가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가야 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지배구조 개편 어떻게 전개되어 지는지 자 진작에 무산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죠 자 금감원에 문턱을 넣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지금 두산그룹에서는 무산될 가능성을 놓게 보고 자 시나리오 무산 이후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이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이걸 제가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직 자료 안 받아보신 분은 제가 업데이트 해놓은 거 꼭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꼭 확인해서 같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010-2158-80-06번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자 주말 동안에 보내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빠르게 전달해 드릴 거고요 꼭 확인하시고 수익 보시는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을 같이 공유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정말 의미 있는 선물을 지금 드리려고 해요 제가 5만 명 돌파했잖아요 저희 채널 그래서 여러분들께 진짜 감사한 맘으로 지금 이 종목을 드리는데 이거 연말 동안 여러분들께요 그냥 한 해 농사 그냥 이걸로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노키아 지금 인수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7년 만에 역대급 빅딜입니다 13조원 자 13조 4천원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인수 금액만 보시더라도 지금 엄청 나다란 거 볼 수가 있고요 삼성전자가 인수를 하게 되면 자 글로벌 통신 장비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자 그런 빅딜이 될 거예요 자 1450조 시장 자 앞으로 AI 자율주행 6G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장비 통신 시장인데 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연초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자 7년 만에 초대형 빅딜이 있을 거다 빅딜이 있을 거다 엄청나게 얘기했었죠 그게 바로 노키아였습니다 그래서 노키아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삼성전자가 왜 노키아를 인수를 하려고 하냐면 자 글로벌 통신 장비 점유율이요 삼성전자가 2% 꼴등이죠 근데 노키아가 15%입니다 둘이 더하면 17% 자 단숨에 2위로 올라오게 되죠 그런데 1위가 어디예요 중국의 화웨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중국의 화웨이가 지금 문제가 됐는데 자 지금 이미 통신 장비 관련해서 자 중국은 제재를 당하고 있어요 자 보안 이슈 때문에 그런데요 자 중국산 안 씁니다 자 미국이라든가 유럽, 대만 뭐 이런 자유 우방 국가들은요 자 중국 거 절대 안 써요 왜냐하면 보세요 자 어제 엊그제 기사인데 자 미국이 베트남에 중국 해저 케이블 회사 거래 피하라 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의례적이에요 굉장히 자 지금 미국이 국가안보 위협하는 화웨이 계열사 명확하게 화웨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한 번 걸렸어요 중국이 자 해저 케이블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까면 되는데 얘네들 해저 케이블 깔 때 여기 안에다가 다른 장비를 같이 설치해가지고 이 해저 지형 지물을 다 데이터로 뽑아갔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전쟁 나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국이라든가 지금 자유 우방 국가들은 절대 중국과 안 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화웨이 미국에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고요 자 퇴출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 2위로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 삼성전자가 당연히 이 수혜를 크게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태까지 IRA라든가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가 바이오 관련해서도 생물보안법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항상 수혜를 많이 봤었고요 자 이번에도 여러 섹터들 가운데서 통신장비 섹터가 지금 이런 똑같은 흐름을 보일 텐데 이 삼성전자가 7년 만에 이렇게 초대한 빅딜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시죠 그래서 지금 이 세력들이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어요 관련주를 드릴 거고요 자 7년 전에 이 하만 인수의 M&A 할 때 안함전자가 500% 폭등하면서 자 주가 급등했고요 노키아 관련 인수랑 똑같습니다 자 지금 안함전자 폭등했던 것처럼 이 시세 초입 구간에서 지금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고 자 지금의 이 상승이 크게 나올 텐데 자 이 부분 여러분들 꼭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력주 포착된 부분 자 여기 적어도 목표 수익률은 150% 이상 가져가시고요 자 9월 슈팅 전까지만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바쁘셨던 직장인분들 자영업 하셨던 분들 자 세력주 매매 화력이 집중되어 있는 거 꼭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매수부터 무조건 하시고요 슈팅 나면은 150%부터 분할 매도 제가 안내를 드릴 거요 저는 1억 이상 여기다가 배팅을 해서 지금 2억에서 3억은 무조건 가져간다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자료 받아보시고 지금 저보다 더 배팅 크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자 무조건 수익을 크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아까 상승 나온 거 보셨죠 M&A 관련해서 이런 식의 큰 파동이 나오는데 자 지금 일반적인 종목들도 2배에서 3배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기업 이슈 붙었다 그러면 5배도 가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붙었다 그러면 자 끝판왕이에요 10배 가요 자 23년도 레인보우 로우틱스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10배 갔죠 그리고 지금 노키아 글로벌 이슈입니다 자 세력들이 좋아하는 M&A 대기업 삼성전자 글로벌 이슈 다 붙었죠 자 무조건 크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염두 하시고요 함께 해보실 분들은 노키아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산 애너빌리티 관련해서 자료 받으실 분들은 두산 노키아 이렇게 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자 문자 보내주셨는데 못 받았었다는 분은 혹시 스팸함이 있으신지 확인해 보세요 여기 있다라고 하면 스팸 신고 여러분들이 취소하셔가지고 꼭 받으시고요 여기 없으시면 자 통신사에서 자체적으로 스팸 처리한 경우가 있어요 어떠한 문자 단어 이런 거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스팸 처리한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것까지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자를 5번 10번 20번 아무리 드려도요 스팸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못 받으셨다고 계속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꼭 확인하시고 받으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거 드릴 때 공유 드릴 때 뭐 돈을 받거나 비용 받거나 이런 거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이해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사심 없이 이렇게 드리는 거 있어서 편안하게 좀 받아가시고 수익 많이 보시고 활용하셔서 도움되셨다고 하면 저는 구독 좋아요 받는 게 많이 받는 게 최대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움을 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주셔서 채널이 더 성장하고 저도 유튜버로서 계속 성장할 수 있게끔 도움 주시면 여러분들 계속 옆에서 제가 거의 책임지다시피 수익 보시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늘 주말 잘 보내시고요 주말 동안에 자료 꼭 받으셔서 여러분들 수익 많이 가져가시는 기회에 꼭 잡으시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